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오늘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반적인 이슈 정리는 우리 송주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일단 너무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사고 다음 날인 1월 12일, 국토부에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김규용 충남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2개월에 걸친 사고 원인 조사가 이제 마무리가 돼서 발표가 됐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체적 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붕괴가 시작된 39층의 바닥 시공 방법과 그 지지 방식이 당초 설계와 다르게 임의로 무단으로 변경되면서 작업 하중이 증가한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요. 또 39층 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그 밑에 층에 가설 지지대 동발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설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조기 철거한 채 작업을 진행한 것,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기다가 또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했던 것도 역시 사고의 규모를 더 키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충남대 김규용 교수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같이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38층 피트 슬래브가 완성이 됐고, 그 위에 원 설계는 없었던 데크 플레이트 지지용 콘크리트 가벽이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38, 37, 36층에 설치가 되었던 가설 지지대가 이루고 철거가 된 이후에 콘크리트 타설이 시작이 됐고, 타설된 시궁 하중이 점점 이쪽 슬래브하고 가벽에 작용이 됐고요. 구조대력이 저하가 됐고, 피트층 슬래브가 붕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붕괴가 되면서 낙하된 충격 하중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붕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리한 시궁에 따른 인재였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HDC 선대산업 개발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국토부는 HDC 현산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광주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9명이 숨진 지 반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인명사고가 났기 때문인데요. 역시 현산 제재에 대해서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의 설명 또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1월에도 노형우 국토부 장관이 규정상 가장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역시 오늘도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이 역시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다라고 다시 한번 재차 확인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조사위원회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제재를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이번 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학동 철거 사고 관련해서 그 제재의 경우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또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최종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그 철거 사고 관련해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에 따라서 이번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국토부가 고려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추가로 덧붙였습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실시공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이렇게 공중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최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등록 말소가 아니더라도 영업정지가 가능한데 영업정지 기간은 현재 최장 한 1년 8개월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원인이 이렇게 밝혀진 이상 중재재 처벌법이라든지 피해가기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요. 국토부에서도 강한 제재 지금 검토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법령상 가장 중한 그런 처벌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많은 영향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1월 11일 날 보면요. 장중에 2만 6,500원까지 주가가 오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장 마감 후에 이 사고가 전해졌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재재 처벌법 시행일인 1월 27일에는 1만 3,500원까지 떨어지면서 반토막 수준으로 주가가 많이 내려갔었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는 또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과도한 우려가 아니냐라는 시장의 어떤 반응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점 대비해서 약 40% 상승한 수준까지 아주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오늘도 역시 장 초반에는 HDC 현대산업 주가가 급등 출발해서 1만 9,000원을 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에 국토부에 브리핑이 있었고 그 브리핑 내용들이 기사화되고 또 사고 원인뿐만 아니라 강력한 제재가 이번 달 안에 있을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면서 역시 투자 심리가 급반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급락으로 돌아서서 지금은 거의 10% 안팎의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로 주가 분명히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언제 이런 또 움직임이 언제 좀 해소가 될지 꽤 오래 걸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붕괴 사고 이후에 그래도 HDC 현대산업 개발 같은 경우에 또 성과를 낸 부분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붕괴 사고 이후에 사실 주택시장에서는 이제 HDC 현대산업 개발이 과연 영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업장에서 보이콧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공사 선정을 앞둔 사업장에서도 일부 조합원들이나 시민들이 HDC 현대산업 개발과는 같이 일을 안 하겠다. 이런 플랜카드도 내걸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고요. 또 기존의 사업장에서도 HDC 현대산업 개발과 과연 같이 계속 계약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우려들 그리고 걱정들을 낳았었는데 그런데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보이콧 움직임 속에서도 HDC 현대산업 개발이 안양 관양 현대아파트에 이어서 서울 노원에서도 재건축 사업을 잇따라 수주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반드시 수주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그러면서 사실 현대산업 개발이 당시 조합원들한테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조합원 입장에서는 일단은 당장 자신들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워낙 크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결국은 시공사로 HDC 현대산업 개발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이게 기업 입장, 그러니까 현대산업 개발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거의 출혈 수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의 내가 이익을 거의 남기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조건을 제시하고 수주를 따낸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공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오히려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주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현대산업 개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진 않았을 텐데 이런 출혈 수주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따져보면 아마도 이런 대형 붕괴 사고 발생 이후에 이미 여러 차례 영업 정지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이 됐고요. 영업 정지가 만약에 진짜 실제로 결정이 된다면 기존에 이미 수주한 계약의 공사는 진행될 수 있지만 새로 신규 수주는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HDC 현대산업 개발이 사실 기업으로서 건설사로서의 사실 생존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감이 있어야 그게 조금 적자를 보더라도 일단은 일감이 있어야 돈이 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추결을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저가 수주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라고 파악이 됩니다. 현선 입장에서의 어떤 미래의 어떤 가정들을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무래도 이번 수주를 또 따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끝으로 사실 이런 모든 것에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또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런 좀 이번에 사례를 통해서 건설사들 안전 시스템이 좀 달라질까요? 아무래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이 되기 시작했고 건설사들도 안전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아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HCDC 현대산업개발도 비상안전위원회를 꾸려서 그런 안전을 쇄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또 경제개혁연대에서 제시한 그런 주주 제안도 대부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 실제 안전 경영에 반영이 되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또 건설업계에서도 지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익성보다는 지금은 안전을 좀 더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 현장의 고위험 작업들에 로봇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거나 혹은 어떤 위험한 물건을 다루는 그런 작업에는 로봇을 투입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있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그 건설 현장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무인 드론을 지금 띄워서 무인 드론을 통해서 본사에서도 그 현장들의 각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혹시 위험한 요인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건설 현장의 이런 스마트화가 일자리를 줄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는 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단순하고 위험한 작업들은 우리가 로봇에게 양보를 하고 우리 사람은 좀 현장의 안전 관리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지금 HDC 현대 산업개발 지금 12%까지 계속해서 낙폭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뉴스윤 이슈 성주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